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와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입장문에서 정권의 위기를 무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인테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걸 다음 기회에 저희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명령이 주는 게 특혜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은 백현동 개발업자가 이재명 대표의 대표와 친분이 있는 김인선 전 대표를 영입해서 그를 통해서 성남시 측의 개발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현종 의원님.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은 당시 인허가권자의 이재명 대표가 개입 정황이 있다.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의혹들을 하나하나 짚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한 수사가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옹벽 50m 아파트.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허가가 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특히 여기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는데 사실 이게 종상향 4단계나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뭐냐. 바로 거기에 로비가 있지 않느냐 등등 해서 그동안 관련된 시행사 대표가 구속이 됐고요. 또 여기에 또 로비스트 김인섭 씨도 구속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정진상 씨가 관련된 수사를 받았고 특히 시행사 대표가 당시에 이 허가를 해주면 200억을 주면 내가 절반을 가지고 절반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한테 간다. 이런 진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상향 4단계 상승한 데에 있어서는 결국 이런 로비가 통했지 않는가. 즉 최종 허가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17일 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대해서 국가폭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백현동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폭력을 당하셨나요? 정말 이 있을 수 없는 옹벽 50m 아파트. 우리 건축 허가에도 나오지 않는 정말 높은 옹벽을 이고 사는 그 백현동 주민들은 무슨 잘못으로 지금 거기에 사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건 뭔가요? 이건 시정폭력인가요? 그런 명백한 예를 들어서 허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잊고 그것이 검찰 수사를 됐는데 왜 이걸 수사하는 것이 국가폭력이죠?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아파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세우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명명백백하게 밝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의 저 메시지는 오늘 얘기입니다. 당시 싸인 그러니까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해당 의혹의 개입 정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이현정 의원도 잠시 언급했던 이 부분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면 실제로 그 200억 얘기가 최근 법정 증언에서 나왔잖아요. 중간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인섭 전 대표가 200억을 요구했는데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절반은 두 사람에 간다고 했다. 이게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전 실장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도 검찰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아마 소환하는 가장 주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그와 같이 허가가 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인허가가 났는가 하는 그런 점이 제일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소환해서 그야말로 200억 얘기를 조사할지 안 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상 배임이 가장 큰 혐의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백현동 개발업자 정모 씨가 허가를 받아줬다고 얘기하는 김인섭 씨가 200억을 요구했는데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간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전문 증거입니다, 이른바.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얘기죠. 김인섭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법정에서 그분이 불명확하고요. 아직 그런지는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인섭 씨가 두 사람에게 간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건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간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이와 같은 걸 직접 조사하기에는 현재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 기자들 앞에서도 그렇고 본인 SNS에 몇 가지 핵심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아요. 특히 국가폭력이라는 얘기.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운다. 그러니까 조승연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검찰이 0을 100으로 만들었다. 하얀 걸 까맣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야당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 이미지를 더 씌우고 야당을 범죄 집단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는 검찰의 의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백현동 얘기가 나왔지만 대장동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이 민간 개발로 하면 수천억 대의 개발 이익이 생기고 비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영 개발로 하려고 한 게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습니다.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도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성남시가 직권으로 용도 변경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거 민간 개발해서 수익을 개발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공영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거 안 된다. 처음에 이재명 당시 시장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을 보내고 민간 개발 이렇게 하면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협박에 못 이겨서 했다. 이 단어 협박이라는 단어 썼다. 그걸로 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런 사소한 것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그리고 대한민국 무죄 규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잘못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거에 관해서 다른 지자체들, 민간 개발하는 다른 지자체들, 다른 건설업체들, 수천억 대의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낸 다른 건설업체들은 다 수사 안 하고 야당 대표가 된 이재명 당시 시장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 벅하 얘기 이제 나오겠지만 김건 여사의 고속도로 관련한 의혹 수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과 권영세 장관 똑같은 잘못 저질렀습니다. 똑같은 제때를 지금 검찰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국가폭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조승연 부위원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다 뒤에 준비 다 돼 있고 시간 많으니까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을 다 뭉뚱그려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하나하나 팩트가 틀리다 말하다 보기단 차분히 다른 분들에게 반론권을 드릴게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아까 국가폭력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기자들 앞에서 그거 말고도 국가 소유 토지를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팩트를 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2단계 상향을 요구를 했습니다, 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이 지역은 식품연구원이 이전을 하면서 여기가 사실 90% 임대주택으로 집계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주택 2단계만 상향하면 되는데 그걸 4단계를 상향시켜줘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면서 일반 분양을 다 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3천억 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식품연구원분이 여기 그린벨도가 산을 완전히 직각으로 깎아서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땅을 더 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50m 옹벽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일정들 왜 했냐? 국토부 압박이라고요? 그동안 지금 선거법 재판 진행 중이지만 국토부 압박이라는 것이 저 흔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보면 누가 봐도 거기 현장에 가보면 저렇게 하는 건 무리다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 그 총책의 책임자인 지금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런 걸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업자도 깜짝 놀랄 만큼 업자는 두 단계 상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4단계 상향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분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김인섭 씨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김인섭 씨는 유명하죠. 이재명 대표 선대본부장도 하고 이재명 대표는 꽤 가까운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허가방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남시에 아주 많은 허가 관련된 로비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국가폭력이 아니라 시정폭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검찰에 나가면 이재명 대표 네 번째 검찰 출석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8월 17일에 아마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걸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검찰이 부르면 100번이나 나가겠다. 이렇게 국회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민은 틈만 나면 검찰과 법원을 덜락날락하는 제1야당 대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미루며 어물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법에 따른 정당한 수사 절차를 정권의 탄압으로 둔갑시키고 종국에는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핑계로 방탄을 하려는 뻔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사실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 흐름을 보면 예정되려면 17일, 다음 주 목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 나갈 테고 그 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결국 또 불체포 특권 얘기가 또 수면으로 올라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오늘 뾰족하게 입장이 없냐, 이게 국민의힘 얘기인 겁니까? 이게 정당한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계속 거부하면서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거죠.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우리가 이걸 토론해야 되는 현실이 저는 참 우습고 씁쓸합니다. 사법부 체계 안에서 수사기관의 영장을 청구하면 그 영장 청구가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영장의 정당성을 평가한단 말입니까? 이걸 체포동의안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단서를 달았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상권분립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참에 그냥 민주당 당사를 서초동으로 옮기는 건 어떤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검찰 조사도 자주 받으셔야 되고 영장 심사가 되었든 재판이 되었든 법원도 자주 가셔야 되는데 이게 여의도 당사에서 지금 당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당대표가 정상적으로. 이럴 거면 서초동에서 당사 차려놓고 법원과 검찰총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백현동 조사가 끝이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 숭사 같은 경우도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놨지만 이 전 부지사가 진술 바꾸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소환하고 영장 치는 것도 또 하나의 수순이기 때문에 백현동 영장이나 백현동 소환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